남성 성부인 로마스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가치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여 주신 영광스러운 확신을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에 담고 이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들을 놓고 저희의 미래를 그려볼 때 저희들에게는 여러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찾아들 수밖에 없는 예상과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삶을 궁극적으로 감싸시며 붙드시고 계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며 이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성령의 그 원하심을 오늘 저희의 영혼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입술의 간구가 저희의 영혼 깊은 곳의 성령의 간구하심과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에 중부하심을 온전히 담아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된 욕심과 판단들이 오늘도 저희의 삶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저희의 어둠을 드러내사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승리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흘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흘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닷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흘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흘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한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흘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메 무기를 든 자가 사흘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흘과 그의 새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흘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업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흘과 그의 새 아들이 길부하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흘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뱃산 성벽에 못박음해 길러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흘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흘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써 그동안 묵상해왔던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 왕의 최고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였던 왕이 세워졌으나 그 역사의 마지막은 그들이 그 왕을 기대하며 그 왕을 요청하며 그리워 보았던 미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첫 왕으로 세워졌던 사흘의 마지막도 그 자신이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보았던 미래가 결코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를 왕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결국 패하게 되고 엎드러져 죽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의 새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그의 생에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결말을 바라보면서 사흘이 그토록 피하기를 원했던 이 결말이 결국은 그의 생의 마지막이 되고만 사실을 보면서 사흘 이것이 자신의 결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았더라면 이 결말의 관점에서 그 자신의 삶을 살았더라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죽고 말 것이라면 이 비참함이 그의 최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좀 더 일찍 받아들였더라면 오히려 그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후반기 인생은 왕으로 세워진 뒤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이와 같은 결말을 피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며 그리고 그 결말을 피하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는 이 자리에 이루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결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생히 보게 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 제가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는 삶의 방식들 그 죄악된 길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 실제를 보다 명확하게 실감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들을 시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보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삶의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 결말의 끝에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가 되어 우리 앞에 닥쳐오기 전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결말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품고 살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시간의 망원경과 같습니다 물리적인 망원경이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을 우리의 눈앞에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현재 속에서 미래에 대한 합당한 선택과 결단과 결정들을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자신이 맞닥뜨리게 된 비참한 최후를 조금이라도 모면하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이 결말을 미리 받아들였더라면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아과의 전투 앞에서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다윗이 그라했던 것처럼 내 생명과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을 더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견딜 수 없어 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면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더욱 아꼈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했기에 모욕당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 스스로가 그토록 아끼고 보장하기를 원했던 지키기를 원했던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에 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이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순종하기 쉽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충실한 그 삶을 지속하게 될 때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수치와 멸망과 저주를 우리가 미리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품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찬된 생명과 영광을 우리가 진정으로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담스러워 보이고 실현불가능해 보이는 제자도의 요청을 우리는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고 자기의 영광에 집착하는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평생 자기 곁에 창을 두고 무기를 두고 살았었는데 그는 결국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그 무기와 함께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 인생의 더 중요한 진정한 무기 되신 하나님의 거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자신의 무기를 의지하며 살다가 결국 그 무기에 기대어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참한 사울의 최후와 우리는 어제 묵상하였던 타윗의 이제 등장을 앞둔 사건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새 아들 자신의 무기를 든 자 그의 모든 사람과 함께 그날에 죽었다 그렇게 그의 생의 마지막은 기록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정반대 상황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적으로 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을 회복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회복하며 더 풍성한 전리품을 거두며 승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사울도 아말렉과 블레셋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비참한 최후를 앞두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 시름에 성공한 사람과 끝내 그것에 실패한 사람의 인생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그 스스로 그토록 내려오기 싫어했던 왕자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이제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앞에 벌어진 현실이 어떤가 하는 것을 평가하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의 영혼은 사울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다윗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어떤 영적 시름을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될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의 끝에 서보고서야 후회하고 고치고 변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의 시름 우리의 영적인 시름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쇠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경고로 받고 또 약속으로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 되셔야 할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발휘하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우리의 삶에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인정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딥혀주시는 영광 다윗의 지금까지의 삶에서 사흘의 추적으로 말미암아 비참함과 어려움과 공고함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사흘이 그토록 스스로 거머쥔 영광을 포기하기 싫어하며 다윗을 위협하며 그 스스로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가 이루고만 이 비참한 결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이 결말을 오늘 우리 자신의 결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할 영적인 씨름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 왕을 요구하며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블레셋의 침략 앞에 철저하게 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땅도 블레셋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은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사흘과 그의 세 아들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특별히 그의 갑옷을 그들의 신당에 두고 그의 머리를 베어 역대상 10장 10절에 따르면 그의 머리 또한 다곤의 신전에다가 전리품으로 갖다 놓는 그와 같은 행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길라앗 야베스 주민들의 이야기로 이 3회에서는 마치고 있는데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은 11장에서 암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사울에 의해서 구원을 경험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비참한 사울의 소식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 달려가서 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만끽하기 위한 전리품처럼 그들의 성벽에 걸어놓았던 그 비참한 시체를 거두어와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냈다 그렇게 이 3회에서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은혜에 대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충성으로 그것을 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그 중요한 모습 중의 하나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10편, 78편에서 목상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탈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기억력의 감태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능력에 중요한 것은 기억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영성의 토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이분바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일 때 우리는 그 인생들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져야 할 소중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물며 짐승조차 은혜를 기억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데 인생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됨에서 가장 떨어진 모습 가장 비참한 모습 그리고 가장 역겨운 모습 사람의 아름다움을 가장 심각하게 상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됨에 중요한 가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며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지 않습니다 현재의 이해 다선의 관점에서 또 다른 결정과 선택을 하고 과거에 입은 은혜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미래에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결정 앞에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입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 가치를 중요하게 간직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살 뿐 아니라 어제 우리가 입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붙들고 오늘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우리가 다위처럼 그 언약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사울이 그러해야 했던 것처럼 그 결말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살며 또한 어제의 입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품고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으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멘